10편 122편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찬양하러 가는 곳입니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왕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전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그 집이 번영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